캡슈 캡슈 이게 내가 듣기로 트레일러에서 저기 텔레비전에 내 숲의 사진이 뜨면 얘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뭐 어쨌든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모바일 중에서 CTOS 앱이라는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기쪽으로 가야되네 그걸 가지고 그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데요 뭐 뭐하는거냐면 자 끼어들기 내가 걔는 경찰을 불러요 경찰을 불러서 모바일로 길을 막아 놓는거에요 그러면 나는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거죠 그니까 모바일하는 사람은 길을 막기 나는 도망가기 그래요 저번에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설명을 해드리는거죠 제가 알고있었는데 알고있었는데 알고있음 들어 말하는사람 무한하게 뻘쭘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협박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자료겠죠 이건 정말 잘해놨단 말이야 근데 저거 여는게 핸드폰으로 열게 돼있어 모션 하나만 더 만들어놓지 저거 여는걸 문 여는 모션같은거 자 이거저거 그렇지 부정거래 바이러스 아니야? 아 해킹의 시작인가? 자 오오오오 장난아니에요 오오오 오오오 오케이 자 빨리 빨리 해야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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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여기가 아니죠 어어 안보여 좀 더 빨리 자 오케이 오오오 뭐야 뭐야 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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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팔트 디팔트가 꽤 실력좋은 해커라고 아 그때 말했었지 아 뭐야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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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ehr være.. I, I can't explain. I wanted to tell you. Nice work. Name please. Are you planning to hurt them? What was that ever bothered you? I trust the amount is satisfied. 잠깐만... 아~~~ 얘가 두 번째 해커는데 1학이 아니라 난 그래서 이락이 두번째 건 줄 알았는데 얘가 두번째 커졌어 그럼 데미안은 얘를 찾고 있는 거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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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 그 smartass just hit us with one hell of a virus he copied everything we had and wiped it from our systems he knew exactly how to shut us down how to go reboot the backup tower without it? no default no default no data I'll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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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 I don't mind getting my hands dirty, man you know what, Aiden? you're gonna have to stop Damien just a little while longer I can handle Damien I'll call you when I'm done good luck, Amigo yeah Rackboy just made it personal 이야 얼마나 좋은 장 실력이 엄청난 거겠지? 비디오로그 이건 또 가끔 보면 재밌죠 아 디팔트 실력이 디팔트 실력이 데미안도 계속 꼬이네 이리 이리 겁나 한 번에 지금 엄청 꼬였어요 클라라도 그렇고 데미안도 그렇고 디팔트랑 놈도 그렇고 예 그러겠죠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데미안은 맨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그 돈 조금 더 얻으려고 하다가 정보 유출돼가지고 가족 이에 그 사촌동생 아 뭐야 자기 동생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여자의 조카가 죽은 거죠 디팔트는 도대체 쟤는 그냥 그냥 실력 좋은 해커인데 이것저것 찾다가 전모를 알게 돼서 나한테 알려준 건가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는 놈이라서 처음부터 연관된 놈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튀어나왔나 그건 모르겠지만 자 일단 가보자 어허 자 일단 데미안을 만나요 근데 준비를 나 지금 철저하게 하고 가지 모든 장비를 다 풀 풀로 맞춰놨어요 지금 아 어어요 어허 RTX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태워야지 사고 내놓고 뺑소니 뺑소니 아 내 뺑소니는 정확하게 뺑소니는 아니구나 근데 클라라는 그때 그 맨 처음에 우리 그니까 신선 정보를 빼낸 두번째 해커인 것 같고 클라라 자체가 그리고 그 후에 그래서 도와주게 된 것 같고 양심의 가 해칠거냐고 물어본 것 봐서는 양심의 가착을 받아서 그리고 클라라를 고용하는 애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지금 클라라는 도망간건가 뭐 안보이죠 아 비온다 나이스 찍어볼까요 아 너무 빠른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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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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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데미안은 어 그것도 목적이지만 부수적인 목적이 이번에 더 많이 생긴거 같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아까 그 시티OS사에서 가서 예 말한 것도 그러고 말하고 돈을 챙긴 거 보면은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 같죠 이제 점점 상황을 그래도 알아가면서 돈에 욕심이 더 생긴 거야 원래 걔가 욕심이 많은 애니까 자 가보죠 예 그런 거 같애 음 불메투기에 붙었죠 뭐 당신은 다른 문제, Damien? 그 결제는 한 장면이 있는 것 같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만약에 뭔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당신의 아름다움은 죽을 수 있을까? 그럼 죽을 수 있을까? 그 결제는 거의 없을까? 그 결제는 없을까? 다이미언, 그 결과를 담았다. 만약 링키를 죽으면 내가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블룸이 너에게 전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이 너에게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조리디같은 애. 조리디가.. 예.. 장난 아니죠. 락뿌락 파랑네 벗어오세요. 진짜 데미안은 얘한테 해킹을 알려주네요. 멘토같은 애지. 내 성격이 지랄같아서 그렇지. 네, 얘 괜찮아요. 봐봐. 니키, 저는.. 아, 알겠어. 제발. 그들한테.. 알겠어, 에이든. 내가 진짜로 말하지 않는다. 아.. 중국 속보! 아.. 나 미치겠다! 야야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 통신방해로 해놓고요 일단 자 일단 일단 구석으로 숨어야 돼요 어디 아 그 구석 골목길이 없는데 잠깐만 골목길을 찾아야 돼 아 여기 대도시라 골목길이 없어 대도시라 이쪽이 그나마 골목길인데 가까운데 아 여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도 너무 건물이 높아가지고 골목길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로 한번 가보자 그나마 여기가 가깝네 아 지하철 타자 아 근데 지하철은 지금 사람이 많을텐데 오토바이도 지금 근처에 없어요 차를 타고 가야겠는데 일단 차 타고요 근데 전시민 나를 발견하면은 무조건 아 유턴이 안된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거 보다 차 타고 다니는게 편안 뭐야 안전하겠구나 지금 상태에서 아 제기랄 이렇게 이렇게 해놓다니 나쁜놈의 데미야 저거 아 얄미워죽겠어 그냥 보는사람으로서도 얄밉지 않나요 되게 아 그냥 한대 때려주고 싶지 않나 옆에 있으면 그냥 어 저거 제압해야돼? 아 저거 방송국 티비구나 그치 그치 아 저거 되게 아 저거 오오 잠만잠만잠만 나 자동청전 잘 못하는데 아이 저 따라가야되는데 저거 지금 대기하고 그치? 그치?